저게 짓네? 저것까진 딱히 바라진 않았는데 아웃솔이 1,2랩 단계에서 굉장히 세기 때문에 3랩까지만 좀 버틸게요 어 야 이게 왜 안 맞.. 아 근데 정글을 이렇게 때려주고 가면 기분이 너무 좋긴 한데 바이바이 바이바이 왓? 아 형들 아 형들 그만해라 진짜 아니 미드 빼고 당황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원한 건 딱 이런 거였는데 아 나 헤르메스 가야겠지? 아 가기 싫은데 안 가면은 CC기 그냥 계속 맞을 거 같아가지고 아브라이트 아니 히힛 아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proo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일단 제가 말한 대로 제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터졌기 때문에 이기긴 했어요. 여기서 바론 먹고 잘 살아남아갈 수 있냐고. 이 게임을 이겨? 넌 이겨라 진짜 안 되겠다. 안 돼 난 이겨야 될 듯? 아니 근데 이겨드레스는 이기긴 해야 돼. 오주의 직무종한 정제력을 보여주지. 저게 짓네? 저거까진 딱히 바라진 않았는데. 아 근데 궁포를 돌려야 되는데. 브라운 원형란 사는 의미가 없잖아. 가임 빠지면. 알겠다. 일단 빠져있는진 걸 알지. 새로운 우주가 탄생할 지었나. 아 쿡아. 아 브라운 방패 다 막혀버리네. 이길 바라진가지. arg tu. 어우. 터뜨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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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aven 아 난 이겨라 이걸 이기고 있네 캐리 아니 근데 이렇게 캐리 했는데 20점밖에 안 주네 와, MMR... 근데 진짜... 가슴 아파졌네. 그래, 명예 4개까지 받았습니다, 여러분들. 드디어! 팀원들이 인정했잖아. 레이스.